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13일까지의 설 기획전을 운영합니다. 설 기획전 상품회안에 단일 품목 20개 이상 구매 시 대량 주문 할인을 실시해 전체 금액의 10%를 할인받을 수 있고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 맞이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11일부터 한 달간 소고기, 삼겹살 등 총 22종의 한의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다. 남도장터 서울 기획 상품은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, 전통주류 등 380여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.